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진짜 고민 많이 하는데 상담받아 봐도 그렇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신기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신명나게 놀자 신난다 했을 때 그게 다 뭔지 알아? 신기에서 들어갈 때 그 말이야 그게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신기가 굉장히 많아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른 민족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무석신앙을 섬겨왔던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접하는 게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신기가 무당이 되기 전에 오는 신기인지 아니면 일반인인데 유달리 남보다 예감이나 촉이 빨라서 신기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거 오면이 달라 자 무당이 되기 전에 오는 신기는 특징이 있어 자 눈빛이 남들과 틀려 그 빙이 되는 사람 눈빛하고 또 틀려 눈에서 강이 나는데 반짝반짝 강이 나는데 특히 검은 눈동자에서 거기에서 누가 비치는 만큼 이 눈동자가 이제 내가 아닌 것 같은 빙이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거든 그리고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학을 타고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흰옷이나 뭐 이렇게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 입은 할머니가 방울을 준다든지 혼자 산길에 오르다가 끝자락에서 신당이라는 것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꿈을 좀 꾸거든 그리고 예감이 진짜 빠르고 흥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 신의 춤을 추겠지 맞잖아 근데 이 신의 기운 때문에 하는 것마다 3개월은 못 넘기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금전의 가무리가 진짜 많이 들고 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 꼴로 잡고 때려 때려 몇 년마다 아 이제 좀 괜찮아 지려면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또 망하고 또 이제 좀 괜찮아 지려면 또 때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야 이 무당이 될 신기를 말하자면 그래서 이 가정에 우한이 생기고 부부의 입을 더 많아져 그리고 몸수가 머리 아팠다가 배 아팠다가 어깨 아팠다가 허리 아팠다가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야지야 아야지야 소리를 달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 신을 받기 전에 우울증 공황장애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시는 거 하나는 대부분 보면 있잖아 술 마시고 이제 사람들 보면서 뭐라 막 얘기하면 사주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자기가 막 신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 개똥 같은 소리야 그거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 술 마시고 사람들 보면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어? 이거 그런 사람 치고 옳은 사람 옳은 신 없어 신이 얼마나 바르고 곱게 오시는데 이런 경우 대다수 보면 빙이, 허주, 뜬기 그리고 뭐 신기 있다는 이유로 신 받기 전에 뭐 남 봐주고 이거 맞추는다고 이 난리 치기거든 솔직히 이거 일반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줄 알아? 의사가 면허증 없이 의사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 환자 치료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 정말 있잖아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거든 이거 그 앞전에도 영상 찍었잖아 신 그거 그때 이 신은 내가 선택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분들이 나를 선택해 오지 나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신기들 있잖아 촉이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좋은 데 이용하셔도 돼 맞잖아 오늘 꿈이 안 좋아 꿈이 안 좋으면 그럼 오늘 하루 몸 좀 조심 좀 하고 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거 하나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신기를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사용하면 좋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엄연히 아셔야 될 거는 무당이 되기 전에 오는 신기랑 일반인들이 촉이 좋다 애감이 좋다 뭐 오늘 느낌이 좋다 하는 거는 누구나 무대에서 그렇지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 그게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되게 공감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신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신을 이제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 지금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받아서 못 견디고 지금 제자들로 불리지도 못하는 제자분들도 많고 원래 있잖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잘 받고 받으라면 받는다 하고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은 디지라고 안 받는다 막 어? 그거 취하나 돼 안 와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깨지고 깨지고 깨지다가 결국은 자기가 굴복을 하거든 근데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 너 신기 있다 니 신도 진가물이 있어 니 신 받아야 돼 그러면 어? 그래요? 나 사는 게 조금 힘든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돌다리도 두두게 보고 건너야 되는 게 이 진짜 이 길이고 신기를 진짜 잘 알아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